국내 유일의 SF 창작 콘텐츠 시상식인 제3회 SF 어워드의 대상 후보장이 공개됐습니다. 국립과천과학과는 올해 SF 어워드 후보장으로 영화 로봇 소리와 시간 이탈자, 드라마 시그널, 소설에서는 첫숨 등 16편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SF 어워드는 2015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에서 제작 출시된 SF 장르의 영상과 소설, 만화 등을 평가해 부문별 대상과 우수상을 선정합니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28일 미래상상 SF축제 개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